그럼 먼저 이상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님께서 개회사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센터장 이상홍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도 오셔서 저희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을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우 차관님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는 IITP 혼자 한 게 아니고 전자통신연구원 또 정보통신기술협회 또 벤처기술협회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행사입니다. 4개 기관에 이상홍 원장님 또 박재문 회장님 또 성의경 본부장님 또 이의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도 사업화라는 단계를 제대로 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을 열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사업화 단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넘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함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을 위해서 이 장터를 위해서 저희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장터 안에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의 장입니다. 아마 국가 R&D를 통해서 개발된 180여 개의 R&D 성과물들 주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180여 개의 성과물을 전시하는 전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기술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 또 투자유치 설명회 그리고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등이 바로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또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 간에 소통을 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 발표에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사자 여러분 전시의 장 소통의 장 정보 공유의 장으로 준비된 이 장터에서 보다 많은 얘기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얻고 사업기회를 챙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